초보...시군요 어... 이 게임에도... 초보가 있군요 환영합니다 일단 전원 풀콤은 나왔고 과연... AP가 몇 명이나 나올지 봅시다 아! 아! 우울해 AP 축하드리고요 수능 24일 나면 무엇을지 수능을 친다는 게 이제 해방이 된다는 건지 새로운 고통의 시작일지 모르겠지만 수능 화이팅입니다 응애단 단장 2그레이트 풀콤 야마토마야 2그레이트 풀콤 잘하셨고요 야마토마야 AP 축하드리고요 응애단 단장 1그레이트 과학 고생 많으셨고요 뭐야 이거 진짜 우액인데 야마토마야 2그레이트 풀콤 히카리 3그레이트 풀콤 응애단 단장 4그레이트 풀콤으로 정말... 징그럽네요 999 퍼펙트네 저건 저거대로 좀 웃기구만 응애단 단장 2그레이트 풀콤 잘하셨습니다 깐삐야딴 2그레이트 풀콤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뱅드림 초보... 시군요 어... 쓰읍... 이 게임에도... 초보가 있군요 환영합니다 초보임 암튼 초보 초보 맞지 1그레이트 과학은 초보 맞지 히마리 전용 베이스 2그레이트 풀콤 잘하셨고요 히마리 전용 베이스 AP 축하드리고요 초보이 남순 초보임 AP 축하드립니다 AP가 2명이나 나왔네 자 AP 히마리 전용 베이스 축하드리고요 1그레이트 과학 초보임 암튼 초보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차가차 지갑도둑 2그레이트 풀콤 잘하셨고요 깐타 삐야마토마야 AP 축하드립니다 선고기임 AP 축하드립니다 잘하셨고요 응애단 단장 1그레이트 과학 고생 많으셨고요 타지리 AP 축하드리고요 타지리 AP 축하드리고요 천창단 단장 종림 1그레이트 과학 타지리 AP 축하드립니다 3판 다 AP 찍었거든요 웹 축하드리고요 천창단 단장 종림 AP 축하드립니다 야 육조년인데 본인 육조년 응애임 1그레이트 이미스 응애 맞아요 풀콤보 못찾기 때문에 본인 육조년 응애임 익스퍼트 해피신시사이저 AP 찍으셨습니다 AP는 별로 그렇게 신기하지 않잖아요 올 그레이트 한번 어떠십니까 본인 육조년 응애임 2그레이트 풀콤 잘하셨습니다 천창단 단장 종림 오 2그레이트 풀콤 잘하셨습니다 기록 갱심됐습니다 해피신시사이저 익스퍼트 맥시멈 그레이트 챌린지 깐타비안의 866그레이트로 이렇게 되면 현재 1등 기우 부동의 1등 901그레이트 기우 2등 깐타비아 866 오비온 3등 851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닉네임이 처음보는데 오 굉장히 잘합니다 55 5555 5555 에요 5555 5555 AP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깐타비아님 AP 축하드립니다 전당 등록 성공하셨고요 깐타비아님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뉴비 링콜일까 페럴일까 두 분 아쉽게도 2그레이트 풀콤보 나오셨고요 히카리님은 1그레이트 1미스 아 굉장히 아쉬운 결과 나왔습니다 사실상 4명 다 AP 바로 쳐도 이상하지 않을 분들인데 AP라는게 참 한끝 차이가 이렇게 무섭죠 링콜일까 페럴일까 AP 축하드립니다 판정이 좀 되게 좀 아쉽 다 아쉽네요 아쉽고 안타깝고 자 오비온 3그레이트 풀콤 큐브 1그레이트 풀콤 응에 지쳤어 1그레이트 풀콤 어려운거 못던 3그레이트 풀콤 타지리리님 AP 성공하셨습니다 어려운거 못함 축하드리구요 아 너무 아쉽네 1그렛 하하 아 너무 아쉽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쉽네요 1그레이트 1그레이트가 물론 일반 게임할때는 그냥 키득키득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보전을 하던거라고 보니까 이거를 키득키득을 못하겠어요 고기 1그렛 과학 고생 많으셨습니다 6조년 스페셜 6그레이트 풀콤 나왔습니다 아니 뭐지 어휴 칭호 보세요 칭호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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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레이트 풀콤보 잘하셨습니다 고렇게 단골응에 2그레이트 다나가 1그레이트 두 분 다 풀콤을 찍으셨고 내일모레 시험에 뉴비잔 공부좀해 힐링 AP 축하드립니다 다나가 1그레이트 1미스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구요 큐브 AP 큐브 1그레이트 과학 사람인 인형 AP 축하드립니다 큐브 1그레이트 과학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부 나가주실까시라 AP 축하드리구요 잘하셨습니다 이케맨 AP 축하드립니다 오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이케맨 1그레이트 과학 이게 이제 제 방송의 현실이죠 나 빼고 다 고였다 이케맨 1그레이트 과학 고생 많으셨습니다 터치시켜서 라이브 실패 1그레이트 과학 윙고 받았다 AP 축하드립니다 오늘 뱅드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